금이몽 금이몽 정이몽 학생입니다 금교진이다!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좀 들어봐요 바로 아 이상해 너무 이상해 이제 저쪽으로 기다려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종훈 군입니다 생존한 세 학생을 다 왜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3이세요? 고3이세요? 고3이요? 네 편하게 반말할까요? 뭐지? 다음 주에 보자 우승전은 바로 축하드립니다 유배군입니다 예 엄마 아빠 저 1등 했습니다 너무 잘했네요 너무 예술인 것 같아 너무 잘 만들었어 이제 이미지 변신을 좀 해보고 싶어서 어머 뭐야? 완전 새로운데? 여성여성한 치만 처음 해봐서 여성여성한 치만 처음 해봐서 강의사 한글자막 by 한효정